전통적인 보양식 하면은 저희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삼계탕 장어 뭐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요즘 이런 추세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먹고사는 게 좀 힘들 시절에는요 보신탕이라든지 삼계탕을 주로 먹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런 추세가 오히려 닭의 매출은 조금 줄어들고요 장어나 또 낙지 전복 이런 수산물의 매출이 늘고 있어서 이 다양한 보신 음식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. 네 요즘 추세에 맞는 보양식을 차윤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열치열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울 때 더운 것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열치열 음식 두 개 그 다음에 이냉치열 음식 두 개라고 추천해 봅니다 차가운 걸로 또 더위를 다스리는군요 네 일단 가장 요즘 핫한 해신탕입니다 해신탕 해신탕 예 5만 개 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삼계탕이나 또는 백숙 같은 거 즉 닭만 먹다가 여기에 전복 문어 조개 이런 해산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드시는 여름 보양식의 새로운 스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먹었죠 두 번째는 전통의 강호인 민어탕 민어탕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민어는 과거 이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삼복더위 때 즐겨 먹었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임금님도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이 민어는 비늘 외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다 먹는데요 살은 회로 먹고요 그 다음에 뼈는 국물로 우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민어의 불의 부분은 콜라겐 물질이 많은 부위로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열치열 두 가지 음식이 다 수산물이네요 네 그러게요 자 그 다음에 이냉치열 차가운 걸로 치열의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초계탕 정말 저 좋아합니다 네 초계탕은 일반적으로 닭을 이렇게 삶은 다음에 살을 다 찢죠 네 찢고 나서 식초가 들어가 있는 그 곳에 넣어서 먹는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닭에 있는 비린내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닭에 있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이 식초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환상의 영양적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요 저게 자 다음은 또 이제 전통의 강호 뭘까요 콩국수 오늘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 아 힘들네요 콩국수는 이제 콩을 이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의 함량도 높고 단백질 자체가 양질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국물을 냈기 때문에 삶아서 국물을 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매우 쉬워요 그런 면에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한 여름철에 좋은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냥 먹으면 약간 이 콩국수는 씹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일을 얹는다든지 달걀 하나 얹어준다든지 또는 견과류 같은 것들을 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의 씹힘성을 주면 정말 최고의 맛과 조직감을 갖고 있는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을 소고기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고급스러운 음식이어서 소고기가 아닌가 줄여가지고 저만 생각했어요 교수님,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냉치혈보다는 이열치혈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유독 뜨거운 음식을 먹는 거, 이것도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? 네, 너무 뜨거운 거를 드시면 식도에 좀 무리가 갈 수는 있지만 적당히 따뜻한 걸 드신다면요 이건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름철에 기운이 빠져 있는데 내장으로 뜨거운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면요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초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땀이 나기 때문에 더위도 식히고 기력도 회복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